오늘은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현재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지금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한 4시간 전에 끝났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40분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대담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내년에 물가 목표치 2%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점입니다. 원문에서는 next year to get down close to 2%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12월 헤드라인 PC가 5%였고요. 근원 PC가 4.44%였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작년 12월 FOMC 때 경제 전망을 했죠. 내년 헤드라인 PC가 PC와 근원 PC 상승률을 2.5로 전망을 했는데 2%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2.5보다 더 낮게 보는 건 아니냐. 그래서 3월 FOMC 때 나오겠죠. 경제 전망. 이때 PC 상승률 전망치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파월 의장의 1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오늘은 가장 궁금했죠. 예상보다 너무 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1월 고용 수치에 대해서 알고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부정을 했습니다. 1월 고용이 너무 강했고 그래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길은 다소 험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는 점은 좋은 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엔 뉴욕 증시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1월 고용 보고서가 지난달 금리 인상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3대 지수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작된 1시 전으로 급락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졌었죠. 하지만 파월 의장의 전체 대담이 38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끝나고 2시쯤 되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물가 2% 근접을 제외하고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2% 발언 외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 인플레가 둔화됐다라고 얘기한 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2시 넘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S&P 지수는 1.29%, 나스닥은 1.9% 각각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도 0.78%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연진 회장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색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이 상승을 좀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의 빅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인데 핵심적인 부분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한 4시간여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합니다. 집권 후 두 번째 연설이죠. 그래서 취임 후 2년간 본인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2년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연설문은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나온 집권 후 성과에 대한 설명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것 같습니다. 약간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전히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 재건 사업에 노력했다라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해온 점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재조 부활시키고 54년 만에 실업률 최저치를 달성했다라고 홍보할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배터리 관련법을 제정했다는 점도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최적임자임을 강조해서 본인의 재선 가도에 도움을 받으려 할 것 같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 직구 재선 캠페인을 공식 발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6월까지 연방정보부채한도를 올려야 하죠. 그래서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공화당 소속이죠. 하원의장을 초청을 해서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왜 부채한도를 올려야 하고 각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이번에 맥카시 의장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트리키의 지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오늘 연설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초대가 됐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부각할 것 같고요. 중국 정찰 풍선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인 것 같고요. 한국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나 경제 안보 문제를 거론할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